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안녕하십니까 전기기기 우리 2020년도 제3회차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통과목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뭐 여러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에서 출제가 됐던 회차이기는 합니다 1번부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시죠 뭐 제가 간단하게 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금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기출 문제에서는 그래도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하는 거는요 어떤 걸 먼저 떠올리셔야 하냐면 직류전동기의 속도 기본식이죠 우리가 속도 기본식이라고 하는 N은 어떠한 상수의 파이 여기는 원래 사실상 전압이죠 파이분의 2라고 하는 시기였고 2라고 하는 건 직류전동기이니까 단자전압인가가 되고 얼마큼의 전압강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전기차에 해당되는 전압강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팩터들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인자라고도 하고 요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속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압제어 그리고 계좌 자속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좌 제어라고 되겠죠 그리고 전기자 저항값을 더 추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우리가 저항제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중에 해당 안 되는 거 당연히 전력제어일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생각 않더라도 익히 알고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극수가 나와 있고 중권이라고 딱 지정돼 있죠 그러니까 중권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하고요 전기자 총 도체수 이런 거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유기기전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도체수 매 극당 자속이라고 돼 있는 거 그리고 회전수 그러면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시죠 예, 유기기전력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직류기의 유기기전력이란 건 이의 a분의 pzπn 그러면요 여기서 안 주어진 건 어떤 게 안 주어져 있나요? 예 병렬 도체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뭐였어요? 예, 여기 중권이었죠 그래서 중권의 병렬 도체수는 극수와 같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바로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되고 아마 우리 교재는 예, 필수 암기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중권은 병렬 효로수가 극수하고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쭉 한번 개선해 볼까요? 뭐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건 뭐 a분의 p, z 아이고, 이쁘게 쓸까요? 우리 나와있는 것처럼 쓸까요? 예, a분의, 여기가 z라고 써있었고요 z의 p, 파이, n인데 우리 n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요거는요 어떤 거예요? 단위 우리 예, rps죠 근데 문제에서는 rpm으로 주어졌으니까 사실상 60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거예요? 뭐 그대로 써볼까요? 우선은 병렬 도체수, 극수, 극수 8 병렬 도체수, 그리고요 병렬 도체는, 그렇죠 예, 전체 도체는 이렇게 되고요 극수는 8일 거고요 그 다음은요 자, 매 극당 자소는 0.04일 거고요 그리고 회전수는 지금 현재 400rpm이니까 400rpm에 60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똑 떨어지나요? 256V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제일 뭐, 첫 시간에 공부하셨던 기본적인 공식이었을 겁니다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2번, 우리 1번이었고요 다음은 3KV, 변압기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3KV라고 해서 1차 전압이 3000V이고 2차 전압이 200V인 변압기가 단락시험을 했답니다 우리가 단락시험, 어떤 걸 단락시험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보통 일반적인 단락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건 2차 권선을 단락시키고 1차 전압을 0V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쭉 증가시켰을 때 1차 권선, 이거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조금 그런가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걸 좀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또 다른 문제 이런 것들 나올 때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권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변압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용량이 3KVA라고 돼 있는 거고 여기가 3000V에 여기가 200V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단락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를 단락시켜 놓고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걸고 여기 암페이가 이렇게 가겠죠 이 전압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류값이 전격 전류 우리가 원하는 전격 전류가 딱 흐르는 그때의 전압을 딱!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하죠 우선 임피던스 전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그 전압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120V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은 동선이라고 해요 동선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동선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게 동선이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나올 때 저항, 강압 퍼센트 저항가 몇 퍼센트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상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가 알 수 있어요? 퍼센트 Z라고 하는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 구하는 거 입장에서 어떤 걸 구하는 거예요? 퍼센트 지금 문제에서는 저항 강화니까 이거 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거 공식은 기억하고 계시죠?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했던 공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여기는 원래 정격전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가 I, N에 Z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100%라고 하는 퍼센트로 얘기를 하죠 퍼센트 저항 강화는 어떻게 돼요? V, N에 똑같이 I, N이겠죠? 그리고요 여기 R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이 1, 0, 0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그건 아니고요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I, N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I, N이니까 두 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면 느낌 오시나요? 여기는 정격전류에 곱하기 정격전압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이거요 이거 지금 이거 여기 구한 거거든요 그 다음은요 왠지 모르게 I, N에 제곱의 R 뭐 같아요? 이거 동선이에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공식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어져 가시는 거예요 아주 많은 공식을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거 써야 되나요? 이거 동선이라고 그냥 여기 쓸게요 곱하기 1, 0, 0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계산이 끝났네요 여기 얼마예요? 1, C, 100, 1000, 3000, VA죠? KVA니까 3000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동선은 150 어? 단위가 틀린 거 아닙니까? 동선은 그냥 저항이죠 이거 0, 1, 0이죠? 그러니까 왔뜨든 왔뜨든 여기 KVA죠? 벌써 단위 바꿔놨죠? 여러분들 자주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단위 꼭 또 틀렸어요 VA예요 VA입니다 됐죠? 이게 0, 6, 1이니까 이거 같은 거예요 단위 그래 곱하기 1, 0, 0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계산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5%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하는 거 % 임피던스라고 하는 공식 먼저 떠오르셔야 하고 전체적인 느낌 계산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고 꼭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이었고요 3번의 3번입니다